갈등을 말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까지 불렀다나 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갈등을 말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다툼은 argument라고 말을 하면 되죠 fight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싸움까지 굳이 fight라고 아주 큰 싸움이 아니라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rgument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은 우리만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이와 의미가 비슷한 영어 표현을 찾아서 의미가 잘 통하게 말을 해야겠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열 가지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3개를 count to 1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한 가지 버전에 보면 avoid murdering someone 이렇게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을 직역을 해봤는데요 의미는 잘 통하겠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alternative 문장에 보면 calm you d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calm down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삐쳐서 말도 안 하고 있대 초딩도 아니고 찌질하게 그게 뭐냐 both of them are sulking and not talking to each other they're acting like a pai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th of them are just cranky and not talking to each other what are they still in elementary school? 삐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토라지는 모양 그런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sulk 라는 단어나 혹은 pout 라는 말도 있죠 p-o-u-t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라는 그 캐롤 있잖아요 거기 보면 you'd better watch out you'd better not pout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울고 삐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pout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sulk 하고 pout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우리말의 그 삐치다처럼 뜻이 그렇게 넓게 쓰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alternative에 보면은 cranky 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cr-a-n-k-y인데 뭔가 사람이 까칠하고 화를 잘 내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삐치다는 약간 까칠한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그런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grouch라든지 g-r-o-u-c-h-y죠 그 다음에 grumpy g-r-u-n-p-y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까칠하고 화를 잘 내는 태도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both of them are sulking and not talking to each other they're acting like a pai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th of them are just cranky and not talking to each other what are they, still in elementary school? 둘이서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몰랐어? 둘이 앙숙이잖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왔죠 우선 things get sour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sour, s-o-u-r 이 단어는 신맛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사이가 틀어진 모습,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를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죠 거기 또 한 가지 표현으로 not see eye to eye 라고 나오는데요 서로 눈을 eye to eye니까 마주쳐서 보지 않는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 말이 결국은 서로 잘 지내지 않는다 화합하거나 화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relationship goes downhill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go downhill은 말 그대로 내리막길을 가다 내려가다 라는 뜻인데요 유명인의 인기가 시들해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커리어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뭔가가 안 좋아지는 것을 특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go downhill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 알아 듣고 있어 동사 get은 굉장히 많은 뜻을 지니죠 근데 이해하다 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get what I'm talking about 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고 했으니까 실마리를 뜻하는 clue clue 이 단어를 활용해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not have a clue 라고 하면 실마리가 없다 그 뜻이니까 조금 더 알아듣지 못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잘 알아듣는다 라는 뜻으로 loud and clear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큰 소리를 듣듯이 잘 분명히 알아듣고 있다 라는 뜻으로 loud and clea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다섯 번째 대어로 가겠습니다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why don't you get what I'm talking about I understood what you said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you don't have a clue what I'm talking about I'm hearing you loud and clear 이제 그만 화 풀 때도 되지 않았어 넌 아직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어 isn't it time to let it go you still really don't know me don't you think it's time to let go of the past you still don't know how I feel 네 거기 화를 푼다고 할 때 let it go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영화 주제곡 덕분에 아주 많이 알려진 표현이 돼서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떠나보내다 잊어버리다 앙금을 남기지 않다 이런 의미로 let it go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가도록 해라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목적어가 잊이 아닐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et go of the past 이렇게 let the past go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let go of 다음에 그 명사형 그 대상을 떠나보내는 대상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사 of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다음 대어로 가겠습니다 Do you think it's time to let go of the past? You still don't know how I feel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보자 영 대화할 기분이 아닌데 무슨 대화로 풀어? Let's calm down and talk things out How can you expect to talk things out when I'm not in the mood to talk? If we take our time we can talk through this problem I'm not in the mood to talk How can you expect to talk things out? 대화로 풀어보자 라고 할 때 talk things ou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사에 out을 붙여서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구동사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laugh it out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크게 웃고 잊어버리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cry things out 이라고 하면 한 번 크게 울고 잊어버리다 정도 뜻이 되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말로 다 털어놓고 풀자 이런 뜻으로 talk things out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out을 붙이는 구동사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에 보면 talk through this problem 이렇게 얘기했는데 through는 관통의 의미를 지니죠 통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얘기해보자 라는 뜻으로 talk through this problem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할 기분이다 라고 할 때 be in the mood to 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what are you in the mood to eat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늘 뭘 먹고 싶은 기분입니까 이 말이 뭐가 당겨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Let's calm down and talk things out How can you expect to talk things out when I'm not in the mood to talk? If we take our time we can talk through this problem I'm not in the mood to talk How can you expect to talk things out? 사사건건 투집 좀 잡지 마 이게 투집이야? 네 닛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N-I-T-P-I-C-K죠 깐깐하게 따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Y를 붙여서 닛픽이라는 형태로 형용서로 쓰기도 하는데요 역시 깐깐한 태도 안 따져도 되는 것을 따지는 태도를 설명하는 말로 쓰죠 그 다음에 트집 잡다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는 뜻도 되니까 Find something wrong with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With everything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 Find something wrong 이런 뜻이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여덟 번째로 가겠습니다 Could you stop nitpicking everything? This is complaining? Stop finding something wrong with everything Do you think I'm criticizing you? I'm just trying to talk to you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냐? 생사람 잡지 마 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씌워? You're the one who made the situation worse Stop blaming the wrong person You're the one who started all this It's because of you that we're in this mess Stop pointing fingers You started all this So don't place the blame on me 네 누군가를 탓하다 비난하다 라고 말할 때 blame이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 blame은 뒤에 비난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명사 it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it이 오면은 blame it all on me 이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을 on 다음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Stop blaming the wrong person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면은 이 blame을 명사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lace the blame on me 라고 하면은 나에게 비난을 place to da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버전에서는 point fingers 라고 했는데요 비난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point fingers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한다는 뜻인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결국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stop pointing fingers 라고 하면은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아홉 번째로 가겠습니다 You're the one who made the situation worse Stop blaming the wrong person You're the one who started all this It's because of you that we're in this mess Stop pointing fingers You started all this So don't place the blame on me 저번 주만 해도 그래 좋게 얘기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왜 다 지난 얘기를 들춰내고 그래 Take last week for example We could have talked things out and gone past it Why are you bringing that up again? It was the same thing last week We could have really talked about it and solved the problem Why do you keep bringing up the past? 좋게 얘기하고 넘어간다 라고 할 때 앞서 설명드린 talk things out을 또 활용을 했죠 그 뒤에 보면 get past it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get past가 마치 수거처럼 어떤 것을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지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past는 전치사고요 이 past가 들어간 표현 중에 알아둘 만한 게 비동서 다음에 past once prime p-r-i-m-e prime 이라는 단어를 써서 be past once pri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성기가 지났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전성기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his past is pri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et past는 비동서 대신에 get을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다 지나쳤다고 할 때 get past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춰낸다고 할 때 bring up 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다 라고 말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제기한다 라고 할 때도 bring up the issue of 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Take last week for example We could have talked things out and gone past it Why are you bringing that up again? It was the same thing last week We could have really talked about it and solved the problem Why do you keep bringing up the past? 정말 유치해서 상대 못하겠네 나 유치한 거 이제 알았어 You're so childish that I can't even talk to you anymore Didn't you know I'm childish? You're so immature that I can't even deal with you anymore So you're just finding out that I'm a man child? 유치한 모습은 아이 같다는 뜻을 지닌 childish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immature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성숙한 이라는 뜻을 지닌 mature 앞에 반대를 뜻하는 I am을 붙여가지고 immature 라고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아이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 보면 man child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다 큰 어린이라는 뜻이죠 man child 근데 그 man child라는 말이 woman child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쓰이죠 그래서 남자가 어린이 같은 짓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man child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 버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불만을 말했다로 가겠습니다 You're so childish that I can't even talk to you anymore Didn't you know I'm childish? You're so immature that I can't even deal with you anymore So you're just finding out that I'm a man child? 불만을 말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럴수록 뭔가 더 해야지 늘어지면 더 한다 It's like everything annoys me now It's times like this you need to start doing something If you don't start moving you're gonna feel worse Everything is really getting to me these days This is when you need to do something in your life If you keep at this it'll get worse 어떤 것이 나를 귀찮게 한다면 annoy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거기 얼터네티브 번제도 보면 get to me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get to는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라는 뜻이지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여기서는 이제 짜증나게 한다 정도 의미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don't let it get to you 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와 있는 그 get to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수록 뭐뭐 해야 한다 그럴때일수록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패턴 두 개가 나왔는데요 It's times like this 그 다음에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때가 뭐뭐 할 때이다 즉 이럴 때일수록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고요 아니면 this is when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이 뭐뭐 할 때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역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늘어지면 더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이런 뜻이니까 feel worse 혹은 get wors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두 번째 대어로 가겠습니다 It's like everything annoys me now It's times like this you need to start doing something If you don't start moving you're gonna feel worse Everything is really getting to me these days This is when you need to do something in your life If you keep at this it'll get worse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생각마 I don't know where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Don't think too much of it I don't know when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Don't put too much thought into it Fall apart는 부서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죠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분해되듯이 막 망쳤을 때 그럴 때 fall apar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는 things로 잡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 같은 걸 표현할 때 things라고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이 꼬이고 틀어졌다면 우리말에 가깝게 mixed up 이렇게 섞였다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things started being mixed up 이라고 얘기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세 번째 대화로 가겠습니다 요새 부쩍 짜증만 늘었어 누구나 예민할 때가 있어 그때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야 자증이 날 때 어노어이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irritated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I-R-R-I-T-A-T-E 자 그 단어가 동사고요 과거분 사용을 만들면 irritated가 되겠죠 그 짜증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두 단어로 어노어이드하고 irritated를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어노어나 이리테이트나 둘 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분 사용으로 쓴 건데요 거기 보면은 irritable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번에는 ABLE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쉽게 이리테이트 되는 모습을 irri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et irritable, become irritable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짜증이 잘 난다라는 말이 되죠 자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 네 번째 대화로 가겠습니다 nowadays I get irritated so easily but I keep having this strange dream if you have an inner desire you've got to find a way to fulfill it in a healthy way maybe my subconscious is telling me something but I've been having this odd dream over and over again 네 욕구 불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욕구나 불만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을 했죠 그냥 I'm frustrated라고 했는데요 여러 번 나온 단어지만 이 frustrated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쓰죠 사전에 찾아보면은 낙담하게 만들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런 어떤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frustrated라고 표현을 했죠 또 다른 문장에서는 my subconscious is telling me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잠재의식이 뭔가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을 뜻하는 형용사이자 명사입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라는 우리말을 잠재의식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욕망을 해소한다고 할 때 동사 fulfill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F-U-L-F-I-L-L 이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쓰임이 아주 많은데요 의무를 이행하거나 어떤 꿈을 실현하거나 이런 것을 모두 fulfill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욕망을 inner desire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면적인 욕망 inner desire 이렇게 얘기한 거죠 I-N-N-E-R 이 단어는 내면적인 것을 뜻하는 내면적인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예전에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뜻으로 inner에다가 most를 붙여가지고 inner most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내면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inner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대어로 가겠습니다 I don't know if I'm frustrated or something but I keep having this strange dream If you have an inner desire you've got to find a way to fulfill it in a healthy way Maybe my subconscious is telling me something but I've been having this odd dream over and over again Your mind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You've got to deal with any unconscious desires you might have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지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그렇게 꽁 하고 있을 거야? I don't understand how clueless he can be about my feelings Even so, are you just going to keep holding a grudge and not say anything? I don't understand how he can be so oblivious to how I feel Well, are you just going to keep it bottled up inside and not tell him how you feel?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할 때 no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clueless about my feelings 이렇게 얘기했죠 실마리를 뜻하는 clue에다가 L-E-S-S를 붙이면 clueless 그러니까 실마리조차 없다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른 버전에서는 oblivi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O-B-L-I-V-I-O-U-S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망각하고 있는 뭐 이런 뜻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고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조금 근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꽁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bottle of inside 그러니까 병에 담아서 마개를 꼭 닫아두듯이 안으로만 숨기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또 다른 버전은 hold the garage라는 표현인데요 G-R-U-D-G-E는 사전을 찾아보면 원한이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뭐 그런 공포영화의 제목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루지라고 썼는데 아마 그러지라고 이렇게 하면 좀 우스꽝스럽게 들려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 그루지가 원한을 뜻하고요 hold the garage라고 하면 원한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에 섭섭하다든지 뭔가에 대해 유감이라든지 그런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hold the garage라는 말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꽁 하고 있는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담아두고만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 hold the garage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버전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남을 흉보며 말했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how clueless he can be about my feelings Even so are you just going to keep holding a grudge and not say anything? I don't understand how he can be so oblivious to how I feel Well are you just going to keep it bottled up inside and not tell him how you feel?